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번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투자, 그 중 하나는 근육 저축이라고 하는데요. 건강한 삶을 위해 노년에는 더욱더 근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100세 시대, 마음대로 움직이고 걷고 바르게 서기 위한 항중력근을 꽁챙이라고 하는데요. 중력에 대응하며 구부정해지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주는 항중력근. 우리의 건강은 건강한 걸음을 지켜준다고 하는데 좀 생소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오늘의 주제 외에도 오늘은 전반적인 허리, 척추 건강 모든 상담을 받습니다. 요즘 관절이 안 좋아요. 척추에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수술해야 될까요? 하시는 분들은 단문호 1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공고사업원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연세의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척추명의 김학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필 척추명의가 이렇게 라디오에 방문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허리가 많이 아파요. 그러세요? 오래 앉아계셔서 그런가 보니.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좀 허리가 좋지 않았는데 허리 통증을 좀 줄여주는 수면 자세가 있습니까? 아프실 때는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비교적 대부분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그리고 고관절도 약간 구부린 상태가 허리에 무리를 약간 덜 줍니다. 그래서 약간 제일 쉬운 방법이 무릎 밑에다 베개를 하나 받치고 주무시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밤에는 좀 베개 받치고 자겠네요. 자, 항중력근 사실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이름을 풀어보면 중력에 저항하는 근육 이런 것 같은데 이게 항중력근이 뭡니까? 말 그대로 항중력, 앤티그래비티. 이게 중력에 대항하는 근육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주인들이 우주정거장에 오래 있다가 내려오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없어지는 게 골다웅증이 많이 생기고 골다웅증이 생기는 만큼 실은 중력 근육이 17에서 20% 정도 빠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주인들이 내려오자마자 우주정거장에 한 번 3개월, 6개월 이따 내려오면 처음에 못 씁니다. 옆에서 사진 보시면 누가 부축해서 가는 거 있잖아요. 충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근육에 힘이 없어서 못 쓰는 겁니다. 중력이 없으니까 항중력근이 그동안 놀고 있어서 일을 못한 거죠. 그게 근육인데 나오게 된 동기가 고관절, 골절 같은 게 생겨서 병원에 처음에 가서 수술해서 누워있고 누워있는 침대상에서 물리치료를 많이 하고 나서 다리 힘이나 이런 게 잘 생겼습니다. 그러면 끝나면 다리를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 걸으려고 하면 못 걸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왜 못 걷나 그랬더니 누워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중력에 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중력근은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힘이 없어서 못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서 걷는 데는 항중력근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항중력근의 개념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항중력근에 누워서 아무리 운동해도 운동이 안 되는 근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엉덩이 근육이 있죠. 엉덩이 근육이 항중력근의 대표적인 근육입니다. 그러면 엉덩이 근육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엉덩이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항중력근에서 대표적인 근육이 엉덩이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부정한 자세가 좀 편한 이유는 근력이 없어서 중력에게 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우선 그냥 편한 자세로 있는 게 자기 처음에 저희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기억은 안 나시지만 우리가 이제 애들 태어난가 보면 쭈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무런 중력이 없이 처음부터 있으면 그 자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세가 우리가 생활에 좋은 자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쭈그리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운동하고 여러 가지 중력에 반해서 근육을 키워가서 우리가 꼿꼿한 허리가 된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자세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이 쭉 빠지면 원래 태어날 때 자세로 돌아가는 건데 전혀 좋은 건 아니죠. 그러면 실생활은 못하는 거죠. 어린애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주위에서 다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그 구부정한 허리와 자세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좀 겪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겪지만 그것을 좀 더 늦게 갖고 그리고 안 겪고 그럴 수 있으면 더 좋기 때문에 그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중력근을 키우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바른 자세와 꼿꼿한 허리는 근력의 문제에 더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텐데 조금 전에 엉덩이 근육 말씀하셨고 다른 부분에도 이 항중력근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꼿꼿이 세우는 근육이 항중력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꼿꼿이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실은 허리 일반적으로 코어 근육 많이 이야기합니다. 허리가 꼿꼿해야 나무지가 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데 허리 근육 중요합니다. 척추 세은근 복근 이런 근육들도 다 항중력근인데 그거 플러스 실은 건물이 쓰려고 하면 건물 자체도 튼튼해야 되지만 또 뭐가 튼튼해야 건물이 똑바릅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초. 그 기초가 엉덩이 근육입니다. 그렇군요. 허리를 약간 기둥이라고 하면 밑에 잘 갖춰진 기반이 엉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건물 자체만 자꾸 운동하다 보니까 척추 코어 근육, 척추 세은근, 복근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건물 자체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해가 잘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운동을 잘 못해서 배가 좀 많이 나오고 엉덩이도 많이 쳐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가 좋지 않은 그런 대표 주자겠군요. 죄송하지만 좋지 않은 상당히 사례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그래도 그 전에는 저희들이 많이 밖에 다녔거든요. 걸어다니는데 상당히 엉덩이 중둔근, 엉덩이 중간돌기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걸어갈 때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옆으로 옮길 때 그래서 걷는 것 자체도 상당히 엉덩이 근육을 운동하는 게 되는데 엉덩이 근육이 완전히 일을 안 하는 자세가 어떤 거냐면 지금 저희와 같이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엉덩이 기억상실증이다. 엉덩이가 자기 일하는 걸 잊어버리는 시간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앉아만 있으면 엉덩이 근육은 일할 일이 없잖아요. 서 있기만 해도 실은 아까 기초를 잡아줘야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약간의 엉덩이 근육이 이렇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 있으면 하나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앉아 있는 시간이 긴 분들이 엉덩이 근육이 자꾸 마르고 안 좋아지는 큰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무너지는군요. 이 질문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8703번님께서 엉덩이가 작으면 잘 넘어집니까? 한 중력근이 적어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잘 넘어진다고 하십니다. 엉덩이가 작다는 이야기는 실은 그 안에는 그 안을 봐야 되겠죠. 어떤 분은 엉덩이가 커도 지방으로만 크신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겉보기로 따지면 엉덩이가 크면 근육이 많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엉덩이 중에서 중간 중둔근이라고 중둔근이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두 번째로 큰 근육이 우리 다리의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입니다. 엉덩이가 작으면 일반적으로는 중둔근도 작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균형 잡는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 틀리지만 그냥 크기만 보고 판단한다면 일리는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노래 중에 엉덩이가 작고 예쁜 나 같은 여자 이게 비단 좋은 건 아니네요. 저는 제가 정형외과 의사고 척추를 전문하는 의사라 그런지 저는 이런 생각을 이런 방송에서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날씬하시고 다리가 세다리같이 강하신 분이 지나다 가면 어떤 분들은 그 분은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는 속으로 저분은 허리도 아프고 건강상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나중에 무릎도 아프시겠다. 저는 제 눈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 너무 좀 미를 추가하다 보면 건강을 좀 잃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앉아계시는 분들 또 운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택시기사님들, 버스기사님들 많으신데 좀 어떻게 이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앉아있는 시간을 근다고 안 앉아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에 엉덩이 근육을 좀 우리가 운동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제가 간단히 누워있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엎드려서 다리 한쪽을 쭉 펴고 약간 들으면 그 시간이 상당히 엉덩이 근육이 뒤에 만져보면 엉덩이 땅땅해집니다. 그 시간에 그런 걸 10초, 20초씩 한 1분, 2분만 하셔도 상당히 근육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누워서 다리를 드는 거죠? 그렇죠. 무릎하고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엎드려서 쭉 펴보면 들으면 옆에 뒷사람이 많으면 엉덩이가 땅땅해집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하시면. 그런 시간이 그냥 한 번 드는 걸로 많은 게 아니고 들은 상태에서 한 10초. 유지하고 있으면 근력이 이렇게 유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엉덩이에 엄청난 힘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간을 아침에 일어나서 한 5분, 주무시기 전에 5분 이렇게만 해도 아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저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작은 일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엉덩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이 코어 근육은 상당히 많이 교육이 돼서 따름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엉덩이 근육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지금 하루에 5분에서 10분 투자하면 습관만 잘 들여놓으면 건강을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운동하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20대보다 30대, 30대보다 40대에 근육 만들기가 더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근력을 지키는 것도 나이의 영향을 좀 받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뼈와 근육을 같은 조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대는 운동을 안 해도 근육이 적어도 어느 정도 그 나이 때문에 기본 일생에 따지면 20대 근육이 적은 사람도 50대 근육 많은 사람보다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는 데 문제가 없으시는데 그때 근육을 관리 안 해놓으면 50대가 되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20대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대에는 운동을 웬만큼 안 해도 본인이 몰라요. 근육이 부족한다는 것을 전체로 따지면 평균 이상이니까. 그런데 그때 운동하면 근육이 더 잘 만들어지고 우리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때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저같이 이제 50대 넘어서 60대에 다가오면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근육 만들어지는 양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저부터 좀 운동으로 근육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허리와 노화의 관계도 좀 궁금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많이 안 좋아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병원에 오시는 많으신 분들이 허리가 꾸부중해요. 그러면서 이제 허리가 꾸부중해요 이러시고 오시고 나는 허리가 앞으로 굽어서 자꾸 어떤 분들은 땅이 나한테 올라와요. 본인이 쓰러지는 건데 느낌은 땅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점점 자세가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나 허리만 수술해서 이걸 펴주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허리만 수술해서 편다고 될 게 아니고요. 실제 여러 가지가 복합하거든요. 허리 자체가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이 돼서 허리가 굽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엉덩이 근육과 아까 말한 코어 근육이 약해져서 겉에 건물 골조는 괜찮지만 밑에 기축을 흔들려서 앞으로 쓰러지는 것. 그렇군요. 이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먼저 잡고 나서 나머지를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허리 척추 관절 관련 상담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샷0945 우물점0945 번호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건강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문자 샵0945 우물점0945 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7871번님께서 저는 10여 년 전부터 엉덩이 항문 전립선 쪽이 아파서 항문외과도 두세 군데 가보고 비뇨기과도 가봤는데 아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선천성 허리디스크가 있었는데 디스크와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 너무 아프네요 하셨네요. 관계 있을 수는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항문 쪽이라고 하면 디스크나 이런 걸로 따져서는 신경이 천추신경이라고 해서 맨 아래 끝에 있는 신경이 눌리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허리에서 거기까지 눌리려면 다른 거 다 눌린 다음에 마지막에 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허리디스크 자체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성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허리디스크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DJ 킴님께서는 근력운동 같은 부위 매일 해도 되나요? 하셨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전에는 유산소 운동만 중위시했지만 실은 우리가 무산소 운동 실제 근력운동이 중요한 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근력운동을 매일 하고 나면 오히려 근육이 더 안 생기고 별로 이렇게 더 컨디션도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무산소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젖산이나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없어지는 회복기를 가진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심하지 않게 약한 웨이트를 자주 한다. 이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정도 운동은 하다 보면 우리가 근육이 좀 아프고 이럴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약간의 강도가 주어서 그런 경우에는 근육이 회복되는 시기를 가지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이틀에 한 번 정도 더 근력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 실제 웨이트를 자기 최대해서 70 내지 80% 들어서 그걸 40분 정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전문적으로 그런 분들은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회복 시간을 가지는 게 좋고요. 실제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10분 하시고 무게도 자기가 최대 들 수 있는 거에 한 50% 정도밖에 안 들고 이런 분들은 거의 매일 해도 됐습니다. 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좀 무겁고 근육이 좀 아파지는 정도의 운동을 하신 분들은 이틀하고 하루 쉬고 이틀하고 하루 쉬고 이런 게 좋겠네요. 하루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얼터네이티브하게. 그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8745번님.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운동은 어떤가요? 엉덩이 근육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 소개해 주세요 하셨거든요. 실은 스쿼트가 우리 몸에 위에 스미스 같은 기구를 하는 게 아니고 바벨만 가지고 한다면 우리 몸 전체 근육에 상당히 근력운동에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한 가지 단점이 실제 현재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허리 디스크의 압력도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질환이 있는 분들은 스쿼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기구를 안 가지고 하는 운동부터 하신 다음에 하실 게 좋고요. 현재 다른 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스쿼트가 온몸의 근력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권해드립니다. 계단 오르기는 어떻습니까? 계단 오르기는 일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르기는 우리 대퇴사드근에 상당히 큰 근육 영향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중등근에 영향이 좋기 때문에 오르기는 권해드리는데 반대로 내리기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관절에 좀 무리가 많이 가서 그렇습니까? 오히려 오르는 것은 관절에 힘을 주면서 오르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데요. 내려올 때는 내려오는 순간에 딱 힘을 주고 내려와야 되는데 실제 힘이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힘이 져지거든요. 관절에 무리가 간 다음에 근육에 힘이 져지기 때문에 운동은 될지언정 관절에 계속 자극을 주는 상황이거든요. 오르는 건 어느 정도 아주 100층으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아파트 4개는 아파트 7층인데 운동 삼아서 걸어 올라가자 이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것은 타고 내려오셨으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올라가실 때는 걸어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5, 7, 1, 2번님께서는 허리가 굽어서 배와 가슴 사이가 겹쳐 보여요. 복근 강화하는데 어떤 운동이 좋은가요? 하셨거든요. 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지금 나이 정보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일반적으로 허리가 굽어서 주름이 많이 생기고 배에 주름이 많이 생기고 또 굽었기 때문에 소화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르신 중에서 여성분이 좀 나이 드신 분이 이렇다 그러면 이건 근육의 부족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근육의 부족? 그런 분들은 아까 말한 엉덩이 근육과 코어 근육을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아주 천천히 절대 금방 좋아지지 않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63세라고 하시네요. 네. 여성분이시고요. 여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죄송한데 여성을 차례에 드는 게 아니고 여성분들이 근육이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좀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성분이라면 더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되고 남성분이라면 다른 어떤 허리의 질환을 좀 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성분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하라고 그러는데 아까 말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남자분이시네요. 그러면 병원에 한번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분이 60대에 허리가 굽을 정도라고 하면 다른 어떤 허리의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강직성 촉촘이라든지 전에 자기도 모르게 골절이 돼서 허리가 굽은 거라든지 이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 상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다 소화를 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드리고요.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김학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